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이 다음 달 19일부터 사실상 유료로 전환됩니다. SKT 측은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는데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티맵은 월간 사용자 수가 1,300만 명,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말 그대로 국민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 티맵에 데이터 통화료 무료 혜택을 다음 달 19일 종료한다고 SKT가 공지했습니다. 앞으로 티맵을 사용하면 일반 앱과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뜻입니다. 이용자들의 요금제에 따라 약정 데이터를 다 쓰면 추가 요금이 청구되거나 속도가 제한됩니다. 당장 내비게이션 이용이 많은 택시나 화물차 기사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SKT는 유료와 이유로 모빌리티 사업부 분사를 듭니다. 티맵 서비스 제공 주체가 분사한 티맵 모빌리티로 바뀌면서 계열사에 데이터 무료 이용이라는 특혜를 주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SKT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티맵 사용자를 대상으로 100메가바이트를 추가로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К Milli 미 미 미 미 미